자만추를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 1. 친구 사이에는 연인까지라는 로망이 있음 2. 맨날 짝사랑만 주구장창하다가 끝나 3. 운명적 만남이 주제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 4. 편하게 만나 공원에서 맥주 먹는 소소한 데이트를 선화 5. 이상형이 구체적인 6. 운명적인 만남을 믿음 7. 억지로 사귀기 위해 만든 인연은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 8. 친구 혹은 지인에게 소개받는 것 극혐 9. 지지나 사내 연애를 꼭 함